성불학교의 왕생하는 연불의 가르침 안녕하십니까? 광호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왕생하는 연불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번뇌를 끊어 제거하는 연불 저번 시간에 잠깐 읽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의 해로움은 막대하게 크다. 번뇌의 해로움은 아주 크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가 있고 이것에 의해 지말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의 뿌리가 근본 번뇌고요. 근본 번뇌라는 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 되는 번뇌들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가지가 되는 번뇌들이 바로 지말 번뇌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는 근본 번뇌 그리고 그 뿌리에서 가지를 치고 일어나는 지말 번뇌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가 서로 어우러져서 생겨나는 번뇌의 수는 무량하여 셀 수가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8만 4천 번뇌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번뇌가 8만 4천 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8만 4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수많은 번뇌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정말 우리 내면을 보면 굉장히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에는 번뇌를 잘못 이해하는 이가 많다. 역경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지 않을 때만 번뇌라고 하면서 사실 번뇌라는 것이 거칠고 미세한 미욕심을 총칭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아주 거친 번뇌들 있고 그 거친 번뇌들 사이사이 그 깊은 내면에는 아주 미세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그런 번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번뇌까지 완벽하게 끊으신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탄심, 진심, 치심, 의심, 만심, 사견심 탄심은 탐욕심이겠죠. 욕망, 탐욕의 마음 진심은 분노, 성냄의 마음 치심은 어리석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 진, 치를 삼독이라고 부르죠. 삼독 그리고 의심 그리고 의심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혹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만심 만심은 자만심, 교만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수행이 깊지 않은데 내가 수행이 깊어졌다 생각하는 것도 수행자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자만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무슨 수행을 할 때 깨치지 못했는데 내가 깨쳤다, 내가 마음을 깨쳤다,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또 교만심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증상만이라고 부릅니다. 증상만, 내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자만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별로 깨달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죠. 사견심 삿댕견해의 마음 삿댕견해 올바르지 못한 삿댕견해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탄심, 진심, 치심, 의심, 만심, 사견심 이것이 여섯 가지 근본 번뇌이고 이 여섯 가지 근본 번뇌에서 모든 지엽적인 번뇌가 일어난다. 근본 번뇌에서 지말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해태심 해태심은 이제 게으른 마음이죠.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들 방일심 방일심도 게으른 마음인데요. 이제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마음이 욕망이 치닫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마음 그게 이제 방일심 혼친심 혼침 졸음이나 잠에 빠져들어서 멍하니 멍하니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이 혼침 심이 되겠고요. 산란심 마음에서 오만 가지 잡념과 망상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산란 산란심이 되겠습니다. 무찬심 무괴심 무참 무괴라고 돼 있죠. 자 무찜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고요. 무괴심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참 무괴 둘 다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인데 무참은 무참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고요. 무괴는 남들에게 남들을 남들의 어떤 남들을 향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무괴 무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참심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무괴심은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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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아첨하는 마음 아첨하는 마음 아첨하는 마음의 밑바탕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볶도다주는 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는 마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저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칭찬하는 이야기는 자주자주 해주되 아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질투심 질투심은 이제 시기 이 질투심의 밑바탕에는 탐욕과 또 분노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남이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질투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남 욕하거나 남 한창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 좋게 이렇게 헌담하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밑바탕에 질투심이 있기 때문이죠. 질투심 등은 모두 지말 번뇌이다. 번뇌에는 모두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산란한 법으로서 능이 능이 중생의 참된 성품을 어지럽힘으로 번뇌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중생의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는 어둡고 산란한 법 그게 바로 번뇌다. 바로 이 번뇌가 고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생사는 고의 결과이다. 이런 괴로움의 결과로 생사 윤회가 펼쳐지게 된다. 그의 원인을 끊지 못하면 고의 결과 즉 생사 윤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중생은 번뇌에 의하여 각가지의 업을 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과보를 초래한다. 번뇌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를 짓고 이 업보 때문에 생사 윤회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윤회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 번뇌를 쏙 끊으면 돼요. 번뇌를 다 소멸하고 번뇌를 다 끊으면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 번뇌 끊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30년 40년 50년 평생 참선하고 명상해도 실제로 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 큰 스님들도 이 번뇌 끊기가 참으로 어렵다. 번뇌를 끊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불 정토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다 말씀드렸죠. 참선법도 소중하고 윗바사나 수행법도 소중하고 부처님의 모든 수행법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말법시대가 되어서 우리 중생의 번뇌가 자력수행으로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번뇌를 끊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참선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경성성부를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탐진치 삼독을 끊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인데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참선을 해서 경성성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부처님 정법시대에는 부처님 말 한마디만 부처님 법문 한마디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번쩍번쩍 알아한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부처님의 정법시대가 점점 저물어가면서 지금의 말법시대가 이르렀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을 애달프게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한가닥 위대한 자비심을 베푸셨으니 그것이 바로 연불정토법이다. 우리같이 업장많은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믿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와 같이 업장많은 두꺼운 중생들도 저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상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 힘으로 윤회세상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선을 해서 경성성불을 하신 대도인이나 윗바사나를 해서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신 거룩한 아라한들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윤회에서 벗어나셨지만 연불정토 수행자들은 내 힘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미타부처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윤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완벽한 조건으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완벽한 조건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법은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베푸신 진정한 자비의 손길이고 정말 위대하신 자비의 방편법이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머리가 멍청한데 제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 제가 업장이 두꺼운데 제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 제가 경전공부도 많이 못하고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연불하는 믿음 그리고 극락세계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발언만 있다면 아무리 업보가 두꺼운 중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서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있고 수많은 정토수행법의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같은 누누이 어떻게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까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후퇴하는 마음 스스로가 못났다라는 마음 절대 일으키지 마시고 내 힘으로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저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내가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난다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심 수행은 바로 번뇌를 끊어 생사를 마치는 것이다 여사 말하는 발심 마음을 일으켜서 연불수행 하는 것 이렇게 연불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번뇌를 끊어 생사를 마치는 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번뇌는 중생의 마음 안에 생기는 병이다 중생의 바깥몸에 병이 있으면 의사를 청하여 각종 약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오직 번뇌라는 마음의 병은 의사도 속수무책이며 어떤 약도 전혀 효력이 없다 오직 의왕이신 오직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중생들의 마음의 병 번뇌의 병조차도 모조리 뽑아버려서 중생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왕 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당신이 의사 수준이 아니라 의왕이다 오직 의왕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불 법약이 연불 법의 약이라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법의 약이 연불 수행이라는 법의 약이 번뇌의 마음병을 고칠 수 있을 뿐이다 연불 수행을 통해서 우리 번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집 번뇌 우리 중생들은 번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아집 번뇌와 93페이지 밑에 보면 법집 번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집 번뇌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하는 것을 아집 번뇌라고 하고요 법집 번뇌는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대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집착하는 것을 법집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집 번뇌 법집 번뇌 그래서 대승 불교의 교리를 보면 아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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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 번뇌는 끊었지만 아직 법집 번뇌까지는 끊지를 못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아직 번뇌와 법집 번뇌를 완전히 다 끊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보면 여러분 금강경 다 아시죠 금강경이 우리가 흔히 32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쓰신 금강경 주석서 금강경 해설서를 보면 금강경 32품 중에서 1품에서 16품까지는 아집 번뇌 아집 번뇌를 깨트려주는 법문이고 16품 이후부터의 법문은 법집 번뇌 이 법에 대한 집착의 번뇌를 끊어주는 법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큰스님도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번뇌가 크게 두 가지의 집착의 번뇌가 있다 나와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아집 번뇌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법집 번뇌 가 있고 알아하는 아집 번뇌는 없앴지만 아집 법집 번뇌는 남아있고 아집 번뇌와 벗집 번뇌가 다 사라져야 우리가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 성부를 하게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는데 여러분 불교가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책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제가 보면 볼수록 화딱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지금은 그냥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보다 보면 책마다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내용이 없어요 인도 불교는 인도 불교대로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내용이 좀 다르고요 티벳 불교 가면 티벳 불교 교리대로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 불교는 남방 불교대로 자기들만의 또 독자적인 교리체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입장 연기법이라는 입장 인연법이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불교가 똑같은 가르침을 설하고 있지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저마다 종파마다 서로 다르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볼수록 아 옛날 큰 스님들도 옛날 선지식들도 다들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름을 해석했구나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부라는 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오로지 자기가 배운 거 하나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남방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2600년 동안 각자의 시대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으로 부처님의 교리가 서로 저마다 다르게 발전되어지고 다르게 해석되어진 수많은 다른 가르침들을 비교해보면 아 내 것만이 옳구나 라고 이렇게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 따라 문화 따라 역사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책을 다 펼쳐놓고 각각의 불교의 가르침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연구해보고 공부해봐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더 맞다고 제가 선택해야 될지 참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에 아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게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보자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심오하고 깊고 복잡 다단합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한 개구리 속에서 자기가 배운 자기만의 교리가 최고다 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인도 불교에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내려온 전체적인 불교의 흐름에서 온당치 못한 그런 수행자의 자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불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나선 제일주의 화두선 제일주의 참선 제일주의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 고승열전 시중에 나와있는 고승열전을 싹 다 보고 나도 참선에서 빨리 깨달아야지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중에 각각의 수많은 그런 불교 정통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 불교에서 오로지 참선만 제일주의 가나선 제일주의 화두 제일주의에 빠진 것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의 그런 좁은 사고방식 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가슴으로 처절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못된 사람 못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런 저런 공상당 같은 놈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런 공상당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상당이 왜 나빠요 공상주의가 나쁜 게 내 거만 옳다 그러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것은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포용해주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 그냥 숙청해버리는 게 바로 공상당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도 가만히 보면 이런 공상당 같은 공상주의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집 번내고 법집 번내입니다 내가 배운 것만 최고다 내가 배운 것만 옳다 라고 생각하고 내 거만이 최고다 집착해버리고 내 거만 배워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공상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도 가만히 마음속을 살펴보면 저마다 자기들만의 강한 그런 집착 덩어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각자 각자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신 것이 바로 8만 4천 법문입니다 이 8만 4천 법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인연이 깊고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법문을 선택해서 하나라도 잘 닦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 중에 하나인 연불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여기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해서 잘 닦아나가시되 내 것만 옳다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부처님의 골고 부처님의 법문을 골고루 원만하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널리 견문을 넓히셔야 된다 내 것만이 옳다라는 집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아직 번뇌 비록 번뇌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직 번뇌 이고 다른 하나는 법지 번뇌 이다 아직 번뇌는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번뇌를 아직 번뇌 법지 번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번뇌가 법지 번뇌가 되겠습니다 3개의 육도를 윤회 3개의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은 이 두 가지 아집 번뇌와 법지 번뇌를 다 가지고 있다 3개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3개의 육도 3개의 육도 육도는 육도 윤회 6가지의 돌고 도는 윤회 세상이죠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래서 3개의 육도 이 모든 중생들의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윤회하는 중생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 아집 번뇌와 법지 번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승교리에 보면 아집 번뇌를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고 벗지 번뇌까지 다 부시어버리면 성불하게 된다 무엇을 아집 번뇌라고 하는가 모든 중생은 제법이 무아임을 모르고 여러분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이치, 삼법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제법무아 여기서 말하는 제법은 모든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불법승 3부의 귀의합니다 할 때 불법승의 법은 가르침이라고 해석하고요 제법무아 할 때 제법의 법자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절에 오래 다니면서 공부하셨는데도 이걸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법이 무아임을 모르고 모든 존재가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고 여기 책받침이 있고 여기 책상이 있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공사상 이런 부분은 이제 중간사상 인도 불교의 중간사상을 공부하면 자세히 나오는데 저도 중간사상이 재밌어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어려워요 또 엄청 어렵고 또 무엇보다 느낀 게 제가 중간사상을 조금 한때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보다가 신도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신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신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신도들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학자들은 불교학자들은 불교학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포교의 현장에서 신도들에게 법문할 때는 최대한 쉽게 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분들 중에서도 각자의 그릇이라든가 수준 차이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불교 교류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오히려 신도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해서 뭐 하겠는가 오히려 이런 퇴굴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오신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께는 최대한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자비심,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법이 무아임을 모르고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육신에 집착하여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여 그 육신이 실제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육신과 몸은 모두 오온 앞에서 다 배웠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오온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인연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언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게 그게 바로 중생의 번뇌다라고 중간학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고 그것이 바로 공이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서 어디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먼저 바깥의 몸을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나가 없다 바깥의 몸은 세금에 속하며 세금, 색,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 색에 속하며 음이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덩어리 그래서 세금하면 색이라는 덩어리 물질 덩어리에 속하며 색을 물질이라고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몸, 이 몸뚱아리는 세금에 속하며 색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덩어리에 속할 뿐이며 지수화풍, 딱딱한 땅의 기운, 축축한 물의 기운, 따뜻한 불의 기운, 막 움직이는 바람의 기운 지수화풍, 4대의 색법이 가화합하여 가화합이라는 것은 임시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냥 임시로 화합하여 존재할 뿐이다 임시로 만났다 임시로 사라지는 가화합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망상이다 피부와 살, 뼈 같이 딱딱한 부분은 지대에 속하고 땅의 기운, 지대에 속하고 심과 눈물, 정혈, 정액과 피는 수대, 물의 기운, 수대에 속하고 몸의 따뜻한 열기는 화대, 불화자죠? 화대에 속하고 호흡의 출입,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출입과 일체 움직이는 것은 풍대에 속한다, 바람에 속한다 그래서 지수, 화, 풍, 네 가지가 임시로 화합하여 임시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뚱아리일 뿐이고 인연이 닿아여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 화, 풍 4대가 다 흩어지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실체가 있다고 여겼던 이 몸뚱아리도 결국은 인연 따라 흩어질 뿐이다 그 속에 어찌 진짜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나가 있겠는가 이런 준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깥 몸에서 4대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가리킬 수 있지만 이 4대를 제거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나인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부처님 경전 중에 원각경 원각경에서도 보안보살장과 수능엄경 능엄경에 이러한 지수, 화, 풍으로 이루어지고 지수, 화, 풍이 흩어지는 그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런 몸뚱아리의 무상함에 대해서 원각경과 능엄경에서 자세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영스님,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스님께서 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신 엄청난 대선지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또 능엄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대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게 바로 능엄경, 수능엄경이거든요 이 능엄경에도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이치를 밝히신 분이 또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스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의 마음을 분석하여도 밖으로는 몸뚱아리와 안으로는 마음을 분석하여도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안의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온에 속한다 수, 수는 느낌이고요 상, 상은 생각이고요 행, 행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작용을 뜻하고요 식, 식은 모든 것을 판별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행식 이 마음이라는 것도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 네 가지 오는, 이 네 가지 온 수상행식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덟 개의 식을 벗어날 수 없다 팔식, 여덟 개의 식을 벗어날 수 없다 앞에 오식은 눈, 귀, 코, 혀, 몸의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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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 귀, 이식, 코, 비식, 혀, 설식, 몸, 신식 다섯 가지 식이죠 이게 오식이에요 오식 그래서 안, 입이, 설, 신 오식 그리고 이 오식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바깥의 경계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이것은 수온이다 수온 그리고 육식 우리 의식을 뜻하는 겁니다 육식은 우리 의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받아들인데 이것은 상온이 된다 상 색수상행식 할 때 상 제 칠식은 생각과 생각이 흘러가는데 이것은 행온이다 행온 칠식 칠식을 다른 말로 말라야식이라고 돼요 말라야식 말라야식 칠식의 특징은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자아의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팔식은 팔식은 아뢰야식이라고 해요 아뢰야식 팔식은 수명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시곤이다 수명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아뢰야식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아뢰야식 이거는 이제 유식사상입니다 인도 불교 중에 유식사상이라고 있거든요 워낙 원형 스님께서 아주 교학에 밝은 스님이시라서 이렇게 연불정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만대장경에 나와있는 교리들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 부처님의 연불정토법이 부처님의 교리와 하나도 상충되거나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도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식사상인데 유식사상을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면 다음 생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딱 태어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팔만대장경의 교리를 부처님, 쪽집게의 선생님을 모시고 부처님 밑에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 이번 생에 부처님의 교리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으로 연불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가지 식의 경계가 이렇게 분명한데 아내 마음에서 이 여덟 가지 식을 빼고 나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팔식조차도 지금 설명한 이 팔식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이 팔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들일 뿐이다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나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과거를 따라가 보자 만약 그때에 나가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미래의 눈빛이 어두워지면 목숨이 끝난 뒤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때에 나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서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를 찾지 못한다 중생이 이와 같은 무화의 이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무화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헛되이 집착하여 나라는 것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지 번뇌이다 이것은 아공의 진리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진리를 아공의 진리라고 합니다 아공 나라는 것이 비었다 빌공 아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으로 마음의 첫 번째 큰 병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아지 번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연불정토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불교 교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아 내 몸과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교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서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정성껏 간절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